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 연민 희생, 그리고 심오한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엠에서 태어난 예수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희망, 구원,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구체화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목자들과 현자들이 예수님의 도착을 증언했습니다. 그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꿀 신성한 계획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성장함에 따라 나이를 넘어서는 지혜를 보여주었고, 그의 가르침과 비유로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사랑, 용서, 그리고 천국의 메시지를 설교했고, 하층민과 힘있는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사역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시력을 찾아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심오한 기적들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무리가 예수께 몰려와서 그의 기적을 보고, 그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는 힘들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위협으로 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 한 명에게 배신당한 그는 십자가에 못박히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이 궁극적인 희생의 행위는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예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의 십자가 처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흘 뒤 예수님은 죽음 자체의 승리를 거두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 되어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상징하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날 삶에 영감을 주고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 용서, 연민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탐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그의 본보기를 통해 그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너무 자주 분열되는 세상에서 통일과 평화를 추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통에 대한 연민, 불의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 그리고 인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그의 미덕을 본받고,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그의 사랑과 은혜의 그릇이 되기 위해 불려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믿음, 희망, 그리고 사랑의 변화적인 본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투쟁이나 단점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비로운 친구와 인도하는 빛과 신성한 사랑의 화신을 발견합니다.